안녕하세요 블루스텔라 입니다 깊은 봄 속에 들어와 있는 사월이에요 사월은 1년 중에서 가장 쾌적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해서 잔인하다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10cm의 봄이 좋냐 라는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사월이에요 날 좋을 때 행복해 보이는 연인들을 질투하는 가사잖아요 제가 노래를 좀 잘한다면 불러드릴 수 있을텐데 노래는 자신이 없구요 자 오늘은 알보 분갈이를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요즘 바쁘시죠 봄이라서 분갈이도 해야 되고 영양제도 또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미뤄왔던 분갈이를 오늘 하기로 했어요 굉장히 뿌리가 실하게 가득가득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분갈이를 미루면 이 알보에게 데미지가 올 것 같아서 오늘 급하게 분갈이를 했구요 그리고 이 테리토분 에는 구멍이 굉장히 작은 구멍이 물구멍이 있는데 화분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가운데 구멍도 조금 키웠구요 그리고 옆에 있는 구멍들도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제가 좀 뚫어 주었어요 청테이프를 마감을 해서 뚫어주면 깨지지 않고 깨끗하게 구멍을 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지름이 한 30cm 가 넘는 토분 이에요 그래서 어 밑에 물 빠지면 굉장히 좋으라고 난석을 깔고 그리고 2층으로 바크를 살짝 베이스로 깐 다음에 물 빠짐이 최대한 좋게 지렁이 상토에 펄라이트 한 30% 넣고 그 다음에 바크를 한 10% 넣어서 지렁이 상토 비율을 좀 많게 해서 어 제가 요번에 분갈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잎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 영양분이 조금 있는 상토를 10% 정도 조금 더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 화분에서 굉장히 빠지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또 화분을 깨야 되나 싶을 만큼 근데 어 한 20분 정도 난투 그게 제가 이걸 쉽게 뺄 수 있게 되었구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뿌리가 튼실하고 너무 많이 엉켜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풀려면 또 데미지가 올 것 같아서 어차피 흙이 많이 유실되고 뿌리로 많이 차여 있기 때문에 어 흙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요대로 연탄가리로 분갈이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업그레이드로 화분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그 화분 속에 제가 아까 조제한 흙이 들어가면 더 영양성분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뿌리를 털어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심기로 했어요 지금 신고 있는 이 토분은 일반 토분이고 그 전 토분은 고화도 토분으로 물마름이 조금 더딘 토분이지만 굉장히 예쁜 토분 이었거든요 근데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토분에 예쁜 토분에 분갈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지만 저처럼 이런 알보가 중대품 이상이 아닌 경우는 조금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마름이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초보님 같은 경우는 이런 토분 사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물마름이 더디기 때문에 뿌리에 데미지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슬리트 화분에 심으면 이렇게 들어봤을 때 가벼울 때 물을 주면 어느 정도 체크가 되지만 이런 토분 같은 경우는 무게가 있어서 물 체크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서요 초보 가드너님이나 그리고 유모를 키우시는 분들은 슬리트 화분으로 키우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분갈이가 다 끝난 다음에 물을 넘칠 만큼 골고루 물을 주는데요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 줄 때 핸드드립, 커피 핸드드립처럼 이렇게 돌려서 꼼꼼하게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물 조리 입구가 작은 거를 이용해서 더 꼼꼼하게 물을 주거든요 이렇게 주는 이유는 자연의 원리도 들어가 있는데 비가 보슬보슬 촘촘하게 올 때 식물들이 밖의 식물들이 더 잘 자라고 윤기가 있게 자라듯이 이 식물 물 줄 때도 조금씩 조금씩 촘촘하게 물을 주면 식물이 더 건강하게 물을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존 산소량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요 이런 식물들을 키우다 보면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런 식물들은 자연의 섭리에 맞춰서 키워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팁 같아요 그리고 자라온 환경, 고양이 있잖아 이 식물의 고양이 그 환경에 맞춰서 키우면 더없이 더 잘 자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3, 4일 정도 해가 들지 않을 밝은 장소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위치해 두면 안정화가 잘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위치 좋은 곳에 두어서 잘 키우시면 되는데 너무 물을 많이 줘서 과습에 걸리지 않도록 키우시고 그리고 약간 건조하게 키우면 뿌리 활성화가 더 잘 되거든요 그리고 건조한 흙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데미지를 먹진 않아요 왜냐하면 줄기마다 공중뿌리들이 나있기 때문에 그 공중뿌리가 공중에 있는 습도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흙이 많이 건조하다고 해서 얘네들이 잎이 막 쪼그라들거나 마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물이 너무 많이 마르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공중 습도를 좀 높여주고 환기를 잘 시키면 잎이 타들어가는 거 없이 제 것처럼, 제 알보처럼 예쁘게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크기만 크게 키우는 일만 남은 것 같고요 제가 그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의료형 실리콘 튜브로 공중뿌리 유도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죠 그 아이들이 또 이만큼 많이 자라서 계속 공중뿌리가 땅에 박히는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흙 속에 있는 유익한 영양분이 또 공중뿌리가 흡수해서 더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잎을 보기 위해서 열대 관엽식물을 키우실 텐데 유모일 때는 좀 관리가 중대품보다는 어려워요 물 주는 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왜냐하면 뿌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중대품으로 갈수록 이런 관엽식물들은 키우기가 너무너무 쉬워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크게 크게 키우셔서 더 손이 안 가는 식물로 여러분들의 멋진 반려식물로 남아 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런 자연의 식물들은 시간이 키워내는 거니까 안 자란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즐겁고 행복한 가드닝 하시길 바랄게요 가드닝은 힐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가드닝 하시길 정말 바랄게요 ha What do you want to see? I love you I haven't watched the floor I've seen you I love you 20 20 20 22 20 22 21 24